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중이 처음으로 남성을 앞질렀습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은 15만 7,935명으로 전체의 31만 3,296명 중 50.4%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 지자체에서 여성공무원 수가 남성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부산 56%, 서울 54.4%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. 다만 간부급인 1에서 4급 일반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중은 18.8%에 그쳐 유리천장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